기상캐스터 배혜지 전라북도의회 윤리행동강령자문위원회가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송성환 의장에 대해 징계 보류 권고 결정을 내렸습니다. 자문위는 재판에 넘겨진 사실만으로 징계 사유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또 의회 윤리특별위원회는 자문위 결정을 참고로 다음 달 2일 송성환 의장에 대한 징계 여부와 수의를 결정합니다. 전라북도가 국내외 기업의 투자를 더 유치하기 위해 지원금을 크게 늘리기로 했습니다. 전라북도는 현재 기업이 천억 원 이상을 투자하거나 300명 이상을 고용하면 최대 100억 원을 지원하지만 앞으로는 최대 300억 원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또 산업단지 기반시설 지원금을 30억 원에서 50억 원으로 늘리고 도내 기업에 대한 투자 보조금을 다른 지역 기업에 대한 투자 보조금과 맞춰 상향 조정하기로 했습니다. 전라북도는 투자 보조금을 늘리기 위해 기업과 투자 유치 촉진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기로 했습니다. 전라북도가 통계청의 자료를 기반으로 농산어촌에 정밀 조사한 결과 전북에는 5,197개 행정리와 6,898개의 자연 마을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군지역 마을 평균 인구는 85명, 평균 가구 수는 36가구로 조사됐습니다. 주민이 살지 않는 무거주 마을은 크게 늘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2000년 204곳에서 2016년 49곳으로 오히려 줄어든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전북농협이 올해 전주와 군산, 익산의 40개 초등학교에 수쿨팜을 조성합니다. 전북농협은 오늘 전주 화정초등학교에 마련한 텃밭에 방울토마토, 땅콩 등 10가지 장목을 식재하고, 학생들이 농사체험을 하며 농업의 가치를 느낄 수 있는 농업체험장으로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전북농협은 5월에는 모내기, 2학기에는 무, 배추 등 김장채소 등을 심고, 학생들과 노인 시니어 사업단이 공동으로 수쿨팜을 관리하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중학생의 폭력 사건과 관련해 공동학교 폭력 대책위가 오늘 열렸습니다. 학폭위에는 가해자와 피해자, 학부모, 학교 관계자들이 참석했으며, 사건 경위를 파악하고 가해자에 대한 징계 처분을 논의했습니다. 징계는 처분에 대한 이의제기 절차 등을 거쳐 최종 결정되며, 중학생에 대한 학교폭력위원회의 최고 징계는 강제 전학입니다. 전주지법 군산지원 제1형사부는 경찰 무전을 감청한 혐의로 기소된 공업사 직원 52살 A씨 등 2명에게 각각 징역 1년과 징역 8개월의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 등은 지난 2013년부터 5년간 경쟁업체보다 먼저 교통사고 현장에 도착해 사고 차량을 수습하기 위해 경찰 무전을 엿들은 혐의로 기조됐습니다. 오늘 오전 10시 10분쯤 완주군 봉동읍에 있는 한 알루미늄 휠 생산 공장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은 인명피해 없이 50분 만에 꺼졌지만, 공장 내부에 있던 설비 등이 타며 소방서 추산 7,200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공장 소각로가 과열돼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비구름이 동쪽으로 빠져나가면서 현재 비는 모두 그쳤습니다. 비는 내일 오후부터 모레 새벽 사이 또 한 차례 내리겠습니다. 비의 양은 5mm 내외로 많지 않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전주 14도, 익산 11도가 예상되고, 한낮 기온은 대부분 20도 안팎을 보이겠습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 수준이 예상됩니다. 비가 그친 뒤 모레 아침엔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남아하면서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지겠습니다. JTB 8시 뉴스 예고입니다. 전주의 한 아파트 재개발 사업에 대해 사업 승인 무효 소송이 제기돼 전주시의 건축 행정이 허술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라북도 교육청 감사에서 각종 비리가 적발된 사학법인의 이사배 회의록이 모두 거짓으로 작성된 것으로 드러나 학교 운영 전반의 후폭풍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전북의 금융중심지 지정이 보류된 가운데 민주평화당이 주최한 토론회에서 연기금 중심인 전북 같은 지역을 따로 지원하는 법을 제정하자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진안군 출신 임혜령 감독이 용담됨 수몰 지역을 배경으로 만든 영화 경치 좋은 자리가 미국 휴스턴 국제영화제에서 장편영화 부문 금상을 수상했습니다. 자세한 소식은 JTB 8시 뉴스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소식은 JTB 9시 뉴스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소식은 JTB 9시 뉴스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소식은 JTB 9시 뉴스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